돌리 형은 너무 믿지 마 저 형은 찬파티야 야 물찌야 너도 조만간이야 이제 너 업보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조심해 돌리 형 그 멘트 뭐지? 참식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나 1파티 안 가 1파티에 자리 없어 응 안 가 나도 안 가 돌리 형 꼴이 좋아 맨날 간신짓 하더니 역시 2파티놈들 물찌야 꼴이 좋아 레벨만 높으면 뭐해 딜을 못 넣는데 어? 기믹은 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 군이 아무리 올라온다고 해도 진리가 없어 어? 어? 뭐야? 뭐야? 아이 씨X 뭐하는 거야? 까붓아 똑바로 안 해 왜 못해 이거야? 왜 야 이거 안 나와? 어 나 1파티 있어 어 그래? 안 가 아니 별일이야 안 가 항마탄가 죽은 왜 그래 안 가 휴게 풀스텍이어도 안 가 노잼 안 가 한우 노잼 한우 노잼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신반로 형이 원하는 매물 올라왔어 팬카페에 올려놨으니 봐봐 반지네? 근데 이거 사면은 나 이감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내가 지금 어떤지 이감이 3짜리잖아 그지? 얘가 이감이 몇이야? 2짜리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보자 얘가 공속감소 1이네? 얘는 되네? 이렇게 두 개 사면 되긴 하네? 근데 100만 골이네? 거래 횟수 둘 다 1회네? 좀 힘 받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그 물찌야 물찌 약세가 좀 살벌하더라 너 지금 약세 100만 골도 그냥 박았다며 아니 100만 골이야?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 정도는 돼야 워너드 블레이드 홀라 시너지 쫙 빨아가지고 아 좋아요 자녀 딜링 해야지 맞지 맞지 엔도도 미쳤네 세팅 또 돌을 새로 깎어가지고 아 얘 했어? 잠깐만 아니 뭐야 공대만 같은 공대지 뭐 저과의 동침 수준이야 지금 거기가 먼저 그러셨어요 거기가 저.. 잠시만 봉숭님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먼저 유기시키고 난리친 사람은 당신이에요 솜씨가 머리 했는데 모자나 빼고 말해 어제 머리하고 그냥 모자 쓰고 있네 그거는 연하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니까 너 지금 너 머리 마음에 안 들구나 아니 있을 때 잘해 치명특화 예돈 타대? 아 99네 아 99라고? 100 아니네 아 야 근데 물찌야 너도 목걸이 뷔페가 아니잖아 난 100대명 할 거야 나도 100대명 할 거야 매물이 없어서 안 사는 거야 아니 쫀득이 80원짜리 뭐야 존나 늦잖아 어 근데 칸형 칸형도 악셀 좀 바꿨어? 좀 품질이 높아진 거 같은데? 아니 나 고기용 아 아 근데 물찌가 엘스터 간다면 진짜 가? 뭐야 물찌 가는 거야? 물찌야 괜찮아 너가 간다면 내가 양보해줄 자신 있어 아 아 어때 어때 아 나 밀려갖게 야 명훈아 저게 물찌야 쟤는 용 봐 줘도 몰랐던 애라고 어? 아이고 어차피 말한 거 알고 맛이 없었다고? 이런 개샤 나 블레이드 없어질 거 생각하고 저는 미처용했잖아 아 나 근데 봤어 나 그 엔도 쳐내고 그거 봤어 엔도도 쌓인 게 많았구나 아 근데 요즘에 엔도가 할 말을 하더라고 둘만씩 말해 어? 형한테 불만 많던데? 하나 끝나고 강토 끝나고 보톡 걸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우 뭐야 뭐야 오우 와우 미쳤다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지 뭐야 40줄 40줄 나 12줄 부실게 나 12줄 부실게 내가 부셔야 돼 와우 와우 아니 넣지도 못했는데 딜을? 아니 이 정도라고? 왜 아니 내 딜 타임이 별로 없어 그게 맛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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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실제로 물어보는 거 봐 엉망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엉 엉 와우 캬 오 이런 시발 아우 아우 와 죽었는데 어이 뭐야 죽었어 어이 뭐야 죽었어 아우 왜 죽었어 잡아두세요 누구예요 어 잡으세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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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아니 뭐 일단 안 쏘아 잡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딜을 못 낸 건데? 나이스! 어? 안 될 수도 있음? 어? 누가 이리 와봐! 이거 나 때면, 나 때면, 나 때면 돼. 어? 아니, 나 뭐야? 어 뭐야? 아니, 이거 무기가 너무 약하대. 무기가 너무 약하대, 이거. 아, 나 아니지? 나 아니지? 휴...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깰 수 있어! 아니, 야 내가 실수했다는데? 야 일단, 일단 나도 실수함. 나도 실수함. 나 이거 미리 말할 수 있을까? 둘 다 실수했다는데? 괜찮아, 나 돌려봐. 그렇지, 난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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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런 느낌 나쁘지 않네? 어, 나쁘지. 아, 이럴 수 있어. 아, 그래 형? 너가 나를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널 캐치할 수 있어. 아니 형 이거 보험자 칼은거 아니지? 우리 모르겠지. 어, 이거 나쁘지 않았습니까? 형 나 방금 전 멘트로 인해서 좀 약간 힐링 됐다랄까? 아, 아, 아. 어, 큰일났네? 오, 잘한다.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이거. 1위야. 아, 잘 때린 거 같은데? 어. 4관문은 잘 때렸는데? 오? 우와, 뭐야? 잔혈 진성? 3시간 더 뭐야? 아, 9가지 다 불어 했다. 앵블이크를 뺏어. 이제 맞죠? 형님, 영훈이 이걸 리포 블레이드로 하는데 더 빨리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무시를 못 해. 물기 원래 3, 4에서 잔혈 못 달지 않았어? 어, 못 달지 원래. 아, 3, 4에는 물지원 뜨지도 않았네. 근데 그 1파티 구슬 동자 좀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큰 구슬. 근처에서 뱉어, 제발. 아, 제발 잘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쫀득아. 쫀득아. 너 그러면은 곤란해. 나 풀어줘. 너, 콜랑 두 개 했거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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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명훈아. 못 봤다잉. 미안, 미안. 명훈아, 미안하다. 못 봤어, 못 봤어. 누군지 어디 까두고 사는 거야? 어, 미안하다잉. 눈이 좋지 매감해.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오, 혹시 형들 밖에 없어. 엔도야, 맏형들 밖에 없지? 어어, 역시. 아, 나 물장이 날아야 6시. 물장이 날아야 6시. 어, 미안해. 뭐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구슬 동자, 혹시 구성 하나로도... 한 형 오늘 호간도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저기 그냥. 아니, 뭐하니. 아니, 어떻게 다 그럴 수도. 한 형도 안 거야,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자, 뭐야? 형 원, 형 원. 형 원 두 개 먹어. 진짜 그건 알아. 뭐지? 나 뭐하나 있잖아.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뭐.. 아 잠깐만 너 때문에.. 잠깐만 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잠깐만 이거 난 먹고 별.. 야 잠깐만 아니 나.. 아니 나 큰일 났다. 나 물질 나 저거 해주려다가 다 터렸네? 이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밀려나면서 하얀색이 4개가 다다닥 들어와버렸어. 삼식 형! 근데 같은 파티가 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없네 삼식 형? 반대 안 해? 반대 안 하냐고? 휴리 파티가 지금 물질 풀어주다가 사고 났다는데 뭐.. 아니 뭐 아까는 나 아예 안 풀어줬다가 이제는 왜 풀어줘? 홀러 어이없네? 아까는 뭐 지드리 알아서 살라고 해. 아니 내가 푼 건 아니야. 내가 푼 건 아니야. 내가 푼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우리 30개 만에.. 영혼 앞으로 절대 안 풀어주겠려면.. 아니 나 그냥 복수할라 했는데 이거.. 영혼은 당했네? 우리 이거 약속이야. 오케이.. 어.. 100달 달려왔지만.. 여기.. 여기 안 그러는데.. 여기 안 그러는데.. 여기 안 그러는데.. 내가 봤어 뭘 짓는 거 저 새끼! 아니 충동이가 자꾸 샀어 나도 싸우지 그러어. 뭐해 여기! 야 한씨 뭐해! 야 한씨가 왜 깔아? 야 여기다 깔아야지! 우리.. 우리 파티야. 어허 나 똥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형 뭐야! 아니, 이제 똥 관리도 할 줄 안단 말이야? 아니 뭐야. 똥 싸는 법을 배웠어, 드디어. 오케이 원 원 원 원 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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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서 해. 거기서 너 해 거기서 너 해 거기서 너 해. 물찜야 난 다르지? 건설이이랑 다르지? 아.. 닳아 닳아 닳아. 어.. 닳아 닳아. 빨래들이랑 신이 배마되고 컷이 좋긴 해. 물짱한테 용보 한 번 주고 싶네 오랜만에 또. 와 뭐야? 나이스! 이게 뭐야? 절대 맞으면 안 좋겠어. 나베야 오우씨 나도 데미지 살벌하게 뜨는데 이거? 아아 아아이 팬티가 더 세진건데? 팬티가 더 세진건데? 팬티가 더 세진건데? 팬티가 더 세진건데? 나이스! 핸드폰 자세한거 봐! 야 이거 우리 얼마라 더 세진건데? 핸드폰 자세한 분 야 뒤졌는데? 하이.... 나이스! 하이.... 가만히ливо! 자리야~~ 쪼핑몰고 가... 시청자 한글자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